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수의 경위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당일 해상 기상이 나빠질 경우 섬 지역 수험생 수송을 위해 경비함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에서는 남면 금호도에 있는 연암고등학교 학생 12명이 수능을 치를 예정입니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반려동물 겨울철 건강관리, 목욕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추위가 조금 물러갔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지역의 낮 최고기온 14도를 기록하며 어제보단 덜 추웠지만 그래도 종일 쌀쌀했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쯤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은 16도로 평영 기온을 되찾겠고요. 수능 날인 모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날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수능일 오후부터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험생 가정에서는 우산을 미리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광양 5도, 고흥 4도, 순천 3도. 한낮 기온은 여수 15도, 그 밖의 지역은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11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1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